안녕하세요, 샤라엠입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여러분 즐겁게 잘 보고 계신가요? 네! 아, 되게 힘들이.. 흰색하세요. 진짜 엄청까지.. 진짜.. 근데.. 그 층까지 갔어요. 진짜.. 이게 나고요. 이게 오늘의 공주.. 삶의 주인공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지목과 안전하게 즐겨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다음부터 이 정도면 그러면 이게 다음부터 스태프입니다. 네, 다음부터 스태프입니다.